잘했지? 진짜 잘했다 뽀뽀색 출공부 7 수직으로? 그게 좋겠어? 간격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2층? 2층으로? 2층이 낫겠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정도 어느정도 너무너무 넓어지지 않나? 한번 볼게 이게 너무 넓어지면 3칸으로 해도 되잖아 그래도 돼 내가 해볼게 아니면 이렇게 엇갈려서 사이사이 우리 저런 직장 사진 찍듯이 그래야 뽑기 편하게 그래 그것도 괜찮을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안 힘들겠어? 나 이거 맞아 해줄게 네 아 굿 오줌 우리 집에서 뒤로 간장 오줌 silo 잠시 진짜 맛있어 한 번 더 ises 간장 은은우 하지마 빨간색도 요리가 된다 집사1장 좋아요 뽀뽀 색칠공부 좋아요 잘했지 진짜 잘했다 뽀뽀 색칠공부 뽀뽀 색칠공부 뽀뽀 색칠공부에 대해서 주실래요? 무슨 색으로 할까? 원활한 핑크색으로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